kakao의 오투호 서비스가 물류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투호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월간 물류와 경영이 단독 취재한 결과 kakao는 퀵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날도를 인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akao의 시도는 양측이 인수금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kao 관계자는 오투호 관련 수십 건의 미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기업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500개 이상의 법인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날도는 기존 퀵서비스 콜센터 방식과 달리 자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퀵서비스 기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기호 창업자로 알려진 루돌프 헤브너정 날도 대표는 올초 국내 퀵서비스 시장은 5조원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높은 고객 유지율을 유지해 국내 배송산업 온라인화에 선두를 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